안녕하세요. 머리 흠치다 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인턴? 인턴? 인턴의 이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무엇을 하기로 했죠? 오늘은 특이한 머리를 할 거예요. 힌트 좀 주세요. 힌트는 래퍼 이영지 분 하신 머리인데 그분이 하고 유명이 되지 않아요? 짜잔! 오늘은 무지개 머리를 해볼 겁니다.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무지개 앞머리를 하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? 난 너무 설레요. 여기가 너무 뜨는 거 아니에요? 웃음이니까? 오! 간다! 간다! 항공샷 느낌인데? 그냥 거의 인간 드론 수준이네. 이리와 함께 하는 거 같아요. 자, 이는 눈을 찍지 않았던 모습이 눈이 안 돼. 너는 왜 머리에 찍으라고 해? 오! 이는 눈이 안 돼. 그는 눈이 안 돼. 우리 눈이 안 돼. 아니.. 너의 머리에 찍으라고 해. 왜 나를 찍어? 이렇게, 그렇지? 그렇지.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지 지금 뭘 찍고 있는거야 여기만 핑크 아래 부분만 여기만 주황색, 여긴 핑크 그라데이션 살짝 그라데이션이 가는데 네 살짝 살짝 아 지금 왔네 뭐해 뭐해 샴푸라가 나왔습니다 샴푸라 앞머리가 너무 영롱해요 영롱 앞머리 빨리 자랑 좀 앞머리가 잉무새가 돼가지고 와 와 진짜 대박 너무 예뻤어요 와 동영상으로도 엄청 잘 보이네 비디오 끝났어요 오늘은 저희가 퇴근을 하고 한거여가지고 시간이 늦어서 시간이 늦어서 오늘은 염색만 하고 내일 아침에 드라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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